똥채로 먹어도 맛있고, 껍질을 타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튀겨먹어도 맛있고, 다양한 새우요리입니다, 새우. 진짜 탱탱하다. 그런 거라고? 너무 맛있는데. 아이고, 만선이네. 이렇게 먹고 고기 먹으러 갑니다. 가성비 갑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바로 차돌 삼합입니다. 슬퍼. 고기 냄새가 너무 좋다. 마지막 삼합의 세 번째 멤버들이 반찬 자랑 같은 느낌이야. 우리 뭐 먹어보자. 그래. 뭐 안 먹었어요, 그때. 뭘 먹어보자는 거 지금 먹었잖아요. 자, 맛있는 것들은 오늘날 뭘 먹어볼까요?